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날 130여 건의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 첫 번째 재건표에 직접 참석한 도태호 변호사가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NPK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가 재건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소상히 이해하고 또한 4.15 총선 당시에 인천 연수구어 을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귀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제목은 NPK 성명 4.15 선거 무효 조작 증거 쏟아졌다. 부제목은 대법원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공개 감정을 즉각 실시하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경까지 무려 23시간에 걸쳐서 인천지방법원 5층 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인천 연수구을 지었고 원고 민경욱 재건표 검증이 진행되었다. 이날 진행된 재건표를 통해서 수많은 조작 증거 선거 무효 사유의 물정들이 공개되어서 180여 장의 투표지가 감정 목적물로 보관되었고 관외 사전투표지 전체 및 회송용 봉투 일치는 다시 증거 보존되고 봉인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조작 증거 투표지는 하단 4분의 1 정도를 녹색 배경으로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라는 글자가 겹쳐서 인쇄된 지역구 사전투표지 QR코드가 존재하는 사전투표지였다. 이것은 인쇄소의 실수로 겹쳐 인쇄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출생 설명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이 배춘입 사전투표지는 인쇄 전문가들의 여러 정언을 참조하면 확실하게 인쇄소 출신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시 성명선 계속됩니다. 왜 위조된 부정투표지임이 맹백한 배춘입 모양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투표소와 개표소 모두를 문제없이 통과해서 재검표 현장에서 비로소 발견되었는가. 참고로 이런 기이한 사전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표에 기표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에 찍힌 기표 도장도 찍은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인쇄한 것입니다. 다시 성명선 계속됩니다. 이 투표지를 발견한 검정조의 부장판사 여성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심 천대협 대법관은 변호사와 참관인의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폭발력이 너무 큰 전거임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투표지는 감정 목적물 제5호로 대법원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제가 설명을 다하겠습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본 인쇄한 참관인에게 인쇄 전문가 A씨와 서로 나눈 대화입니다. 인쇄 전문가 A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SNS에 본 것은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깨끗했는데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직접 보셨을 때 얼룩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직접 본 참관인은 그렇습니다. 얼룩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인쇄 전문가는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랙캣이라는 것인데 인쇄물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성명선은 계속됩니다. 이밖에도 프린터를 통해서 한 장씩 출력된 정상 사전투표지가 아니라 인쇄되어서 부정하게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지들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인쇄물을 잘못 절단하여 절단 짜투리를 옆구리에 달고 있는 사전투표지도 나왔고 글자색에 녹색이 섞인 사전투표지는 수십 건이었고 좌우 간격이 다르거나 각각 귀퉁이가 살짝 찌그러진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풀기가 남아서 사전투표지의 등이 붙거나 옆구리가 붙거나 모서리가 붙어있는 경우 또한 10건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인쇄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사전투표지 발급기인 앱선 프린트에서는 절대로 발생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그렇게 서둘러 성급하게 이루어진 재검표 과정에서도 그 정도의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가 발견됐으면 정밀검정에 들어가게 되면 수없이 많은 그런 인쇄된 증거들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투표관리관의 토장이 뭉개져서 일장기 수준으로 변해버린 투표지 수백장이 하나의 동내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무작위로 택해진 관외 사전우편투표 100장 가운데서 연수얼 지역구 옥련 1동에 바로 이어붙은 옥련 2동이 17장, 기타 인접동이 15장으로 게 32%에 달하는 사전투표지가 비정상적으로 인쇄된 투표지의 가능성을 강력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전투표지는 전반적으로 빳빳해져 있었으며 신권, 지폐, 다발처럼 정렬되어 있는 경우도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성명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사전투표함에 모초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 조작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된 곳에서는 기표 도장도 사람이 직접 찍지 않고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인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쇄된 사전투표지에는 유권자가 자신의 표심을 담아서 찍는 기표 도장도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4.15 총선에서 엄청나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성명서의 내용입니다. 결국 2020년 4.15 총선은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부정투입하여 결과를 바꾼 것이 강력히 추정되며 이를 웅변할 조작정거물증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점이 지난 6월 28일 월요일 재검표기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4.15 총선은 인쇄된 사전투표지 허위사진투표지 가짜사전투표지를 부정투입하여 결과를 뒤바꾼 것이 강력히 추정되며 다시 성명서가 계속됩니다. 언론이 아무리 이것을 왜곡하여 조작정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하더라도 법원에 보관된 감정 목적물이 더 이상 인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배추님 투표지에 대해서는 열람과 복사가 기타 투표지에 대해서는 감정신청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미지 파일 대조 또한 완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소송을 제기한 다른 후보들의 적각 재검표가 진실규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면 한 130여군 전국에서 아마 투표함을 열면은 키위한 일들이 발견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관위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130여건이 남은 겁니다. 다시 성명서입니다.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npk 및 자유애국시민들은 지난 6월 28일 재검표기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일청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오히려 지금부터입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스모킹건 수준의 물정 결정적 수준의 물정이 현출되었을 만큼 법적인 선거 무효소송을 가능케 할 제도적 시민적 운동을 본격 전개해 나갈 때입니다. 진실된 선거를 빼앗기는 것은 자유와 진실 대부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서강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새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선진 자유민주국가를 기필코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도 7월 1일 날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뉴 페르다임 오버 코리아 약자로서는 npk입니다. 이 성명서는 그 어떤 문건보다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언어로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건을 통해서 우리는 6월 28일 재검표의 의미와 4.15 총선 당시에 어떤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이 행해졌는가를 확인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